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2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고3과 N수생용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앞에 먼저 찍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한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소개입니다. 고2 학생들이 개념 공부 생명과학 1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들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2 학생들만을 위해서 내가 강의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생명과학 1은 이제 고1에서 고2가 되는 친구들이 강의를 뭐 들을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역에 있는 좋은 훌륭한 학원들도 있고 오프라인도 그리고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 백호를 이제 듣고 강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는 수능용 강의 아니야? 고3용 강의 아니야? 재수생용 강의 아니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고2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왜 고2한테 이게 아주 좋은 강의인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 갑니다. 아 그전에 제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클릭을 했겠죠. 요거 전에 제가 선생님이 이제 고2를 위한 연간 커리큘럼 영상도 촬영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한번 보세요. 고2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주요 목표는 뭐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건전한 시민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대학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잖아. 그거에 맞게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제 본명은 뭐 백인성이고 뭐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어떻게 뭐 해왔다 이런 걸 쭉 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섬세한 개념 완성만 강의 생명각 원만 2024 버전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개념 강의입니다. 이거는 개념 강의예요. 특히 섬세하게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해서 섬세한 개념 완성만 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고2 학생들한테는 더욱더 이거는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거의 이게 90% 차지예요. 고2 학생들한테는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강하고 가장 만족해하는 베스트 강의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믿고 들어도 됩니다. 또 17년간 저 백호가 생명각 압도적으로 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객관적인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전부 다 내가 일타 강사라고 얘기하니까 일타라는 말을 좀 내가 내 입으로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생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알겠지? 내가 이제 커리큘럼 명성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캐치프레이즈. 예스 베코. 좋았어 베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학생과 선생들 간에 그래야 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 개념 완성반 강의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위 생명각 원 커리큘럼을 이렇게 내가 짜놨어요. 기초인문 특강은 벌써 완강했고요. 섬세한 개념 완성반 줄여서 섬계안도 있고 스계완도 있고 상크스도 있고 내신 사백제나 벼락치기도 있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거 자세한 거는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 이 섬계안이 고위 학생들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는 짱입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솔직히 다른 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추가하면 더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알겠지? 근데 요 상크스 같은 거나 내신 사백제 벼락치는 그래도 좀 필요한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최고라 이거지. 이게 웬만한 내신 고등학교 웬만한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 다 카바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신 문제는. 자 내신 대비 모든 개념은 다 정리해놨고요. 수능 대비 기본 개념도 정리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 수능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과탐 생명과학 1을 선택해서 응시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강의가 되고 내신 대비는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1석 2조. 내신은 다 커버돼. 수능에서도 기본 개념. 저 기본적인 것까지 다 커버가 돼. 1석 2조.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그냥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의지와 공부할 계획 이런 것만 갖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생명과학 1 교과 개념 설명이 한 강의 시간에 40% 그리고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명과학 1에는 유전가계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해요. 흥분의 전도속도 같은 건 계산도 해야 돼요. 근수축 계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난도 초론용 문제를 잡기 위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은 논리적인 과정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전체 시간에 30% 정도 시간 할애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계안이 구성돼 있다. 보시면 되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섬계 아니야? 섬세하게 8종 교과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 8종 교과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8종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 개념을 다 총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아주 좋다 이거지. 그리고 더불어 이제 수능에도 여기에 필요한 그런 개념들도 좀 해놨고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수능용으로는 조금 이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스킬 있잖아. 수능에는 엄청 어려운 고난도 초론용 문제가 나와. 그거는 이거로 커버가 안 돼. 그거는 이거 말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이나 올바원이나 모의고사까지 해야 돼. 그건 놔두고 내신용으로는 이 정도 스킬로 다 커버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고난도 초론용에 대한 기본 스킬도 이 섬계 안에서 합니다. 심화 스킬은 상크스루. 그건 수능용. 내신용으로는 기본 스킬만 해도 돼. 수능처럼 어려운 문제를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문제 안 내요. 그렇게 문제 내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런 고위 학생들 난리 납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 내는 학교가 일부 있지. 과학고, 전국 자사고, 일부 과학중점 학교. 그런데 빼놓고는 대부분 다 기본 스킬만 해도 돼. 섬계 안으로 다 커버됩니다. 알겠죠? 개념과 스킬. 문제는 평가원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야. 수능 문제 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매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본수능 해서 20, 20, 20, 60 문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문제들이 원형이야. 이 문제들을 갖고 이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풀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수능용으로 엄청 고난도 출원용 문제들은 빼고 그건 여기서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기출 문제 이것만 쫙 편집해 놨습니다. 내신용으로는 완전 커버가 돼요. 고난도 그 출원용 문제는 나중에 상크스에서 고3 때에 대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교육청 문제 괜찮은 거 좀 집어넣고 강의, 교재 구성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도 물어봐요. 선생님 고2용만 따로 어떤 개념 강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고2도 듣고 고3도 듣고 그런 강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고2만 위에서 고2 학생들만 위에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섬세한 개념 완성반 1강부터 쭉 시작하면 고3 주로 내가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강의를 할 거야. 고3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고2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고2와 고3, 고2용으로 내가 전용 강좌를 따라 안 만들고 이걸 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고2용으로 이거 들어도 내신은 다 커버되고 수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이 섬기한 고2와 고3이 모두 수강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수능과 내신은 똑같은 교과서를 베이스로 그걸 소재로 문제를 낸다고. 당연한 얘기죠. 내신은 고등학교 내용인데 수능은 대학교 내용이 아니라고. 다만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수능 문제가 20문제가 있는데 생명과학 1, 20문제야. 개념형 문제가 열쇠 문제가 나와. 교과 개념만 알아도 푸는 문제 있어. 예를 들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병은 원생생물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춘다. 항인용 오르몬은 뇌아수의 후엽에서 나온다.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 문제가 개념형 문제거든. 이게 열쇠 문제라고. 고난도,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고난도의 추론용 문제가 7문제가 하나. 아까 얘기한 가계도 같은 거. 근수축 계산 문제. 막전이 속도 계산 문제. 그런 게 7문제가 하나, 수능이. 그런데 내신에서는 주로 개념형 문제만 내드라, 이거야. 열쇠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 내신 문제는 수능과 달리 문제 수는 많지. 그리고 추론용들 중에 조금 어렵지 않은 기본 쉬운 추론용 문제 좀 나오고. 그렇게 구성이 돼, 내신. 내가 전국에 있는 대부분 내신 문제들을 쭉 한번 훑어보거든. 우리 연고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구조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는 개념형에 해당되는 건 싹 다 커버되고, 추론용 중에 쉬운 거 일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고2들은 섬기한 하나만으로도 대부분 고교 내신은 다 대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섬기한하는데 왜 고3한테도 이 섬기한을 강조를 할까요? 그거는 이 개념형 열쇠 문제와 추론용 중에 일부 한두 부지에 쉬운 것까지도 수능에 나오니까 고3들도 요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듣고, 섬기한을 듣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심화 스킬, 고나도 추론용 잡을 수 있는 심화 스킬 용 강의, 상크스라. 30분 안에 푸는 모의고사 훈련, 이런 프로그램 커리 강의를 후속적으로 들어야 2등급, 1등급 만점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한 하나만 갖고도 고2, 고3이 다 필요하다, 이거지. 고2 전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섬기한 이거를 고2, 고3 공통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2가 됐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나온다고. 자, 봐봐. 생명과학 1이 쉬워, 어려워? 들어봐서 알 거야. 무지 어려워. 고나도 추론용 중에 일부는 수학 문제만큼 어려워. 수학이 어려운 30번, 이런 것만큼 어렵다고.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과학 1 1등급 만점 받으려면 2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만점 받으려면 2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꽤 많은 우리 고3 학생들이 고2 때 내신용으로 이 생명과학 1 잘 공부 안 하고 또는 공부했어도 금방금방 까먹었기 때문에 고3 때부터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그럼 2년 만점 위에서 2년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고3 때 공부하고 가슴 아프게도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걸 너희들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뻔히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안다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략을 고2 때 섬계안을 듣는 거야. 고3 때 듣는 섬계안을 니네가 내신용으로도 듣고 수능의 기본용으로도 듣고 1회독. 그리고 고3이 되면 2회독을 하라고 섬계안을. 섬계안 말고 빨리 한다 그러면 스키안 같은 거 들어도 돼. 스피드 개념. 혼자 복습해도 돼. 섬계안을 고2 때 확실하게 했다 그러면. 그리고 스킬 강좌 상크스나 모의고사 기타 등등 여러 컨텐츠 많아. 그거를 고3 때 해주면 이게 2회, 3회, 4회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등급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2년 대비를 고2 때부터 하라고. 근데 이 고2 때부터 2년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신과 수능 기본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섬계안 하나만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고2, 고3이 모두 듣게끔 이 강의를 구성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 작년 섬계안과 어떻게 달라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 저 빨리 들어가지고 고1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12월 달에 촬영하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걸 3월 달, 5월 달, 7월 달 듣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개념 부분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스킬이 작년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들도 점점점 이렇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올 거야. 왜? 수능 문제가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 정말 어디까지 갈지 내가 참 좀 그런데. 군수축, 세포 매칭, 확률, 연관, 돌연변 이런 것들 스킬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고만 있으면 되고. 기출문제도 전년도는 363문제인데 지금은 409문제로 조금 더 더 많아집니다. 선별해서 좋은 문제 위주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드라마틱한 아주 큰 변화가 섬계안 부록으로 개념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416문제짜리 모의고사인데 이건 신규로 들어간 건데 이건 선택이 가능해. 이거 교재를 살 사람들, 강의 살 사람들은 사고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오케이? 고2 학생들은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건 고3들이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하는 거라 고3들한테만 재수생과 함께 추천하고 고2는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돼. 내년에 해도 돼. 모의고사 훈련은. 알겠지? 대신에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여기에도 문제가 따로 있거든. 기출문제 이것만 해도 되고 나중에 내신 400제라고 3월달에 나오는 그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아. 알겠지? 숙제 교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있었거든. 숙제 교재, 교재로 종이로 돼 있는. 그걸 이번에 뺐어.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조금 PDF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이라고 있어요. 이거 교재 활용법 내가 따로 영상 찍어 올릴 거야. 하여간 이런 거 있는데 이건 PDF로 줘서 계속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프린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겁니다. 고2, 고1. 혹시 일부 학교로 고1 때부터 배우는 학교도 있어서 고1 해놨는데 주로 고2죠. 섬기한 학습 가이드.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 1을 내신용 뿐만 아니라 수능용으로도 할 거예요. 수능 선택을 생명과학 1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먼저 생활수능 선택자 그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상위권 학생들. 첫 번째 지금 12월입니다. 겨울 동안 섬기한 두 달이면 돼요. 길어봤자 12월, 1월, 2월, 3개월.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가자. 12월 때는 뭐 기말고서도 모르니까. 12월 중순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 달 반. 겨울 동안 섬기한을 완강을 하세요. 한 55시간 정도 되는데 계획 주별로 잘 잡아가지고 완강하세요. 알겠죠? 생활수능 선택이니까. 2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 고2 때부터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면 섬기한 완강을 하시고 이후 학기 중에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해가지고 시험 직전 대비 요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벼락치기라든지 그런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특별한 고등학교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고등학교, 전국자사고, 그리고 과학중점학교 이런 데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어렵게 내는지 확인하세요. 딱 봤는데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내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그런 학교는 섬기한으로는 부족해요. 고난도 심하수기를 배워야 돼. 그런 학교는 상크스도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생명과학원 수능은 안 하고요. 내신만 대비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 선생님, 저는 문과계열 대학을 갈 텐데, 상경계나 아니면 인문대나 이런 데 갈 텐데 생명과학원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희들도 생명과학원 요거를 내가 문과인데 하려고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거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또는 자연계 진학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물원 화원할 거예요. 물원 지원할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다고. 생원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겨울에, 지금 12월, 1월, 2월 겨울에 섬기한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만 하세요. 이게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4단원이 세포분열 유전이 들어가는 단원인데, 이거는 여름에 들으세요. 끊어서 들으라고. 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할 게 많다고.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화원 지원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쳐봐. 수능용으로. 그럼 겨울에 화원과 지원에 집중해야지. 수학 집중해야 되고. 내신용으로만 하는 생원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어? 그런 친구들은 겨울에 반만 들으라고. 1학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름에 반 들으면 돼요. 여기가 유전이라 좀 어렵긴 한데, 하여간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학교 중에 또 시험 대비 반복 수강하면 되고. 알겠지? 자, 강의 형식은 한 55시간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 강의 분량은 좀 많아요. 요즘에 과학 어려워서 그래. 선생님, 과학은 뭐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애들아, 메인 과목이 맨날 국어, 영어, 수학 그러는데 아니야. 과학도 메인 과목이야. 과학이 오히려 자연계열 대학 가려고 하면 수학 다음으로 과학이 중요해. 근데 수학은 니네 한 6년 공부했지. 못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행까지 해가면서. 영어도 꽤 했지. 국어를 못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빡세게 했지. 근데 과학은 언제 했니? 2년만이라도 하자, 이거지. 알겠어? 과학도 중요하다. 분량 이 정도 여러분들이 불만 갖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 커버되고 수능은 여기다 플러스 몇 배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스튜디오 촬영을 합니다. 저는 현장 강의하지 않습니다. 현장 강의 몇 년 전까지 했는데 이제 현장 안 하고요. 오로지 카메라만 보면서 온라인 친구들만 위해서 강의합니다. 이유는 온라인 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나름 독보적인 뭐 그런 학생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수만 명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가르치는 학생이 몇만 명이나 될까? 안세받는데 한 10만 명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보는 강의인데 내가 오로지 온라인을 위해서만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으로만 다 올릴 거고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고 그리고 막 텐션을 올려서 내가 막 오버할 거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면서 살짝 내가 마실 수 있어.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오류 편집도 다 해서 완벽하게 강의를 내가 올릴 거야. 자막과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좀 편집해서 올릴 거고 그래서 퀄러티 있게 완성도 있게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2월 5일 2022년이다. 지금 2023년에 듣는 친구들도 많지. 열심히 하시고 5일 개강해서 1월 6일 한 달 만에 완강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매주 3일 내지 4일 정도 한 번에 3강씩 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 여러분들이 이 속도 못 따라오니까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자기 계획 세워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교재는 이렇게 됩니다. 3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조금 볼륨감이 있긴 한데 다 필요해서 하는 거야. 받아보면 오 괜찮다 이런 생각 들 거야. 자 본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편이 있고요. 사이즈가 약간 커요. 문제들 많아서 서브노트 이거는 이제 필기를 예쁘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개념용 뭐고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데 고3 N술은 내가 웬만하면 하라고 그러고 고2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교재가 있는데 이건 교과 개념과 기본 스킬 다 해놨고 여러 가지 여러 자잘자잘한 복습용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문제편이 평가원 기출문제 총 409문제 있고요. 서브노트가 있어요. 서브노트가 선생님의 이 강의 내용 말하는 내용이나 판서 내용을 글씨 잘 쓰는 그 우리 연구원들이 예쁘게 손글씨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것도 아이패드, 애플펜슬로 해서 되게 완성도가 높아요. 여러분 보면 오 참 잘 썼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막 필기하느라고 강의를 못 듣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필기는 내가 다 해줘서 제공한다고. 밑줄과 별표 정도만 치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요. 이 서브노트가 절반만 하다고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기 좋아요. 스프링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복습하기 좋습니다. 그런 서브노트 받아보면 할 거야. 아주 효율적인 보조 교재입니다. 개념형 모의고사는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32회분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고2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선생님 저는 막 의욕이 넘쳐서 하고 싶어요. 뭐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런데 고3 때 하는 걸 추천하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PDF로 제공할 겁니다. 이건 작년에 교재가 있었는데 PDF로 제공합니다. 교재들은 올 칼라로. 정말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축하 한번 보세요. 교재 받아보면 알 거야. 이런 것들이 있고. 문제표는 이렇게 2도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사이즈가 커요. 문제가 2단 편집돼 있어서. 이게 서브노트 글씨야. 장난 아니야. 되게 잘 썼어. 자 그리고 개념형 모의고사는 이렇게 돼 있다. 정도 알겠습니다. 자 숙제 교재 이건 PDF로 제공하는 거.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4 버전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고의용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